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건물들도 그렇고요 딱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이 대로변에서 딱 진입을 하니까 바로 보이는 그런 건물이라서 첫인상에 남기가 아주 대명삼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죠 서쪽으로도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 3면이 도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건물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바람이 슬슬슬 아주 정말 지리학적으로도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장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건물 탐난다 하시는 분들 현장 가서 보시면 더 만족하실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